반갑습니다 외발힐로 전국여행입니다 외발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는 발 한가운데 종아리는 딱 붙이고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작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자 얼마만큼 내 다리로 갖고 놀 수 있느냐 갖고 놀아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자유스럽게 자 앞발바닥 뒷발바닥 앞으로 갈 때는 앞 발바닥에 힘을 주고 발가락에 뒤쪽으로 올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습을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력이 납니다 자 기본 동작 1번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 동작 1번 여러분 1번